배터리 넣었어요. 배터리 넣었어요. 포브라. 그리고 M.U. 둘 다 정말로 가격대 성능 아주 좋은 차죠. 특히 M.U. 같은 경우는 쇼커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차이기도 합니다. M.U. 코브라. 둘 다 좋은 차 가지고 계시네요. 나중에는 또 그 다음 단계로 MX공치 라든가 아니면 마지엑스 뭐 이런 차도 있어요. 이런 차도 한번 해보시고 조종기도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출고. 더 고쳤으니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짜잔. 오케이.